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신 뉴스와 흐름을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기관의 비트코인 시장 전망과 매도 리스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JP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번스타인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어떻게 비트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경고하는 리스크 요인들을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JP모건이 2025년까지 비트코인 상승장을 예측하면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가 대선 전후 시나리오에서 트럼프 승리 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도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슈가 된 미국 정부의 실크로드 압수물량 매도 가능성,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도 리스크, 그리고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 등이 잠재적인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박종환 작가님과 인사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경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8권의 책을 쓴 경제서적 전문 작가이고, 그리고 10년 넘게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다양한 어떤 우리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1만 명이 함께하시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 박작가의 크리프토연구소라고 하는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최근 기관들의 비트코인 시장 분석 중에서 가장 어떻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JP모건의 변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JP모건이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밑에 있는 리서치 기관들의 목소리는 당연히 다를 수 있고 뭔가 상반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령 청문회에 나서서는 이 암호화폐를 그냥 완전히 다 규제해가지고 법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얘기들도 하면서 뭔가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을 해왔는데 반면에 JP모건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2025년에 이 암호화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JP모건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지금 출시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대부분의 현물 ETF에서 지정 참가자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ETF의 성장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사의 블록체인에서는 하루 동안에 수조 원의 돈이 오갈 정도로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JP모건이 그동안에 뭔가 회장님의 발언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였지만 사실은 뭔가 밑에서는 이런 것들의 인프라를 더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JP모건 회장님이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놨었는데 최근에는 또 JP모건에서 좀 긍정적인 보고서를 낸 것 같은데 어떻게 기조가 좀 변한 걸까요? 기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 있는 기조가 시장의 기조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제가 뽑아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집중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핵심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가장 먼저 들고 있는 것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입지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즉 이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금과 같은 대체 자산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2025년이 되면 시장은 뭔가 더 재정 적재에 더 시달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통화 가치는 더 많이 하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도 더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체 자산으로서 가장 많은 기관들이 채택하게 되는 자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JP모건도 금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미국을 대표하는 기관들도 이미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데 JP모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더 많이 투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그 상황들이 더 많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쪽에 JP모건이 무게를 싣고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기관들의 입장에서 역시나 이런 불안정성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았을 때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JP모건도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상에서 돈처럼 쓰여지는 달러와 똑같습니다. 달러를 패킹을 해가지고 온체인으로 올려놓은 달러와 완전히 똑같은 자산인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명확한 규제가 없이 아직까지는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식으로 달러 기반으로 발행해도 되는지 혹은 알고리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안이 명확하게 마련이 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망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JP모건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기관들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어떤 발언들을 하고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회사가 두 곳 정도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은행이죠. 제일은행이었는데 지금 이 SC차타드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어떤 비트코인 관련된 스탠스를 더 명확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의 흐름을 가져가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7만 3,8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들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차타드 같은 경우도 헤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더 우호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 같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곡선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비트코인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JP Morgan이 어떤 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해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런 관점과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한 가지 관점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 대체 자산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대체 자산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기술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기점들이 왔을 때는 비트코인은 기술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나스닥을 따라서 같이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국면으로 가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번에는 금을 따라서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비트코인이 정체성을 갖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제든지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은 다면적이면서도 특이한 자산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관 유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번사인이라고 하는 투자은행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올해 몇 번째 보고서를 내면서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한 비트코인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기조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대략적으로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트럼프가 당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시나리오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헤리스가 승리하게 됐다.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3만에서 4만 달러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는 것과 이 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의 입장도 그렇고 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어떻게 비트코인의 약간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놨을지 궁금한데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연사로 올라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의 전략적인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트코인이 금과 거의 동일한 입지를 가지고 갈 정도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신규 어떤 비트코인을 더 매집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미국 정부가 2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굳건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연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만들어줬을 때는 비트코인에는 어떤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는 개인들이 투자했던 자산에서 기관들이 받아들이는 자산이 됐다면 이제는 국가 차원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입지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국면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두 번째는 SEC 위원장을 경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2023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물론 본인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규제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뭔가 규제 일변도로서 집행 위주로 뭔가 중요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소송을 걸고 그리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방식들이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발전을 저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최근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규제 기관은 본인들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안 된다. 그냥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규제의 어떤 명확성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SEC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SEC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당선되면 단호한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의회 분위기를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의회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뭔가 어떤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는 암호화폐 규제안이 뭔가 마련돼야 될 시기다. 이런 부분들을 의견 일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뭔가 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SAB-121이라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안이냐 하면 기존에는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기관들이 커스터디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커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수탁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본인들이 보관을 하는 수탁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이거를 코인베이스 같은 기관들만 하다 보니까 뭔가 비트코인의 활발한 채택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의원들이 모여서 이거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은행들이나 투자기관이 수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리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임기를 하면서 당선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법안들을 다시 좀 다른 형태로 수정해가지고 뭔가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채택은 훨씬 더 강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비트코인 정책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정책이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좀 없다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백지 상태이고 지금 이 해리스 캠프 옆에서도 뭔가 이렇게 핵심적인 또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마크 큐반 같은 그런 유명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해리스 캠프에서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 진영에서는 더 많은 암호화폐 진영의 사람들이 뭔가 규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의 무게감들을 비교했을 때 트럼프 쪽으로 더 많이 실리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해리스는 옆에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중요한 현안으로서 이 암호화폐를 두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현안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아니라 더 다른 것들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두 사람의 대선 토론에서도 이미 한번 밝혀졌고 그때 한 번도 이 비트코인이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해리스가 그래도 지금 이 암호화폐에 대한 중요성들을 조금씩 인식을 하기 시작해서 뭔가 발언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또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두 후보의 입장이 다른 게 좀 흥미롭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매도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관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그 부분들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은 래리핑크, 블랙락의 CEO입니다.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이 됐는데 이것도 블랙락의 어떤 여파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래리핑크 회장이 최근에 방송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인은 트럼프가 당선되든 헤리스가 당선되든 이 비트코인 가격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자산으로서의 입지 그리고 이미 본인만의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대한 어떤 기관들의 신뢰들이라든지 채택들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흥미 있는 부분들이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 지금 전체 시총이 지금 1조 달러가 넘습니다. 1조 3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이 규모가 미국의 주택시장과 버금갈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주택시장의 규모는 대략적으로 5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리핑크가 한 얘기는 아마도 비트코인이 현재 시점에서 40배에서 50배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 발언만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온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냥 꾸준히 이렇게 우양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등략들을 하게 될 텐데 그중에 중요한 이슈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강도를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중요한 국가들이나 중요한 기관들의 매도 리스크입니다.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각 국가에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미국이 지금 20만 7천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위이고 그 다음이 중국과 영국, 우크라이나 이런 순서였는데 그 밑에 독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가 최근에 전량을 매도를 했죠. 그때 대략적으로 한 6월 달 그때쯤이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64K 정도에서 53K 정도까지인가 거의 70K에서 53K까지 수직 낙하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이런 단기적인 매도 리스크가 시장에 등장했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매도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영국까지도 다 가능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과열된 구간들에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압수한 물량들인데 그중에서 실크로드라고 하는 불법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무기도 거래되고 마약도 거래되고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이런 다크웹이었는데 여기에서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크로드에 많은 비트코인 물량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미국 정부가 다 압수한 거죠. 그 물량이 대략적으로 6만 9천 개가 높는데 이걸 최근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법원에서 소유권 소송은 잘못됐다. 이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미국 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6만 9천 개의 물량들을 단기적으로도 매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됐을 때는 시장을 또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고 이 시기가 생각보다 이를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로도 한번 확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순위인데 1위는 워낙 유명한 회사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회사가 무려 25만 2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비트코인 물량 유통량의 1%가 넘는 양을 이 하나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채굴 기업들이 나오고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네 번째 테슬라 보이실 텐데 최근에 이 테슬라가 물량을 갖다가 갑자기 본인들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모든 물량들을 이동시켰다, 팔았다. 보시면 다 0으로 지금 밸류가 0으로 잡히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내놓는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악재로서 단기적인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다행히 오늘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 테슬라가 지갑을 이동시킨 것은 그런 목적보다는 뭔가 본인들의 자산을 리밸런싱을 하고 그리고 내부의 어떤 규정들을 준수하고 그리고 어떤 수수료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뭔가 절차들을 한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매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은 약간 봉합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또 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우리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면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 같은 저명한 인사들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것들은 이 시장에서 너무나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탈중앙화된 어떤 화폐이고 특정한 주체 없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유명 인사들이나 특정 아주 영향력 있는 주체들이 이걸 지지하게 됐을 때는 커뮤니티적인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한 명의 인물의 어떤 영향력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커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나오게 될까요? 독점. 그렇죠. 독점도 있고 이 한 명이 뭔가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이 시장의 전반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에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물량을 판다고 했을 때는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이 실제로 물량 자체는 독일 정부 물량에 비해서도 적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여파도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팔게 됐을 때는 뭔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인식들이 시장에서 심어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는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다행히 좀 잘 봉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운트곡스 매도 물량이 또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가 일본에 거점을 둔 거래소였는데 활동하던 당시에 거의 모든 거래의 70, 80% 이상을 집중시키던 가장 메이저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4년쯤에 해킹을 통해서 파산을 했는데 그 물량들을 복구하고 남아있는 물량들이나 아니면 찾은 물량들을 다 마운트곡스가 가지고 있다가 이것들을 피해를 본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하는 그런 이슈들인데 이게 갑자기 올해 중순에 기습적으로 상환을 하겠다고 해서 또 시장을 한번 흔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매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마운트곡스 물량이 나오면 시장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소화를 해냈죠.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의 펀더멘탈이 좀 튼튼하게 살아있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물량들을 한참 상환을 하다가 아직까지 뭔가 어떤 특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만 상환한 것까지만 하고 일시적으로 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는 마운트곡스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슷한 이슈로서 이 파산한 거래소 중에서 FTX가 있죠. 보시면 FTX 거래소가 파산을 했는데 이 FTX 거래소 물량도 지금 현재 상환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환을 갖다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상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본인이 과거 투자했던 금액보다 물론 시세를 반영하면 부족하지만 그때보다 더 많은 현금을 내가 돌려받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다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FTX 상환된 이 현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올해 말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대략 한화로 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정도로 지금 큰 금액들이 다시 시장에 돌아올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매도 리스크도 있지만 단기적인 유동성 어떤 이슈들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시장 전망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JP 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번스타인과 같은 주요 기관들의 분석과 함께 대선 전후의 시장 변동성, 그리고 또 매도 리스크까지 포괄적인 관점을 공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과 또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 모두 균형있게 이해하는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정은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암호화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